핑크라켓 오랜만에 보네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스매싱 두 번 갈 거예요 이제 랜덤으로 갈 건데 스매싱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매싱이 두 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콩 고는대로 하나 둘 콩 바로 바로 하나 둘 콩 바로 오른발 나가서 하나 자 따다단 치고 하나 콩 하나 둘 셋 치고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준비 하나 점프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미리 나가면 안 되지 하나 멈추고 둘 멈추고 하나 멈추고 옆으로 나가요 옆으로 따다단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멈추고 왼발 오른발 미리 가면 안 돼 미리 가면 안 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멈추고 하나 둘 멈추고 하나 둘 멈추고 따다단 공 보고 천천히 나가요 그렇지 너무 급하게 안 나와 공 높이 왔잖아 하나 둘 셋 하나 공에 맞춰서 그렇지 공에 맞춰 스텝 공에 맞춰서 스텝 그렇지 공 보고 출발 하나 둘 셋 콩 하나 둘 콩 이거 아니에요? 오른발 콩 그렇지 따다단 그렇지 따다단 그렇지 항상 스매싱 치고 상대방 빨리 치잖아요 근데 아직도 들어가는 중이면 어떡해 그렇죠? 그렇지 내가 멈춰져야 다른 공도 치는데 아직도 들어가는 중이면 이미 공 다 떨어지나봐 알겠죠 자 이제 스매싱 두 번 가요 두 번.. 아 두 번 가요가 아니에요 두 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준비 하나 둘 멈췄다가 그렇지 하나 둘 멈추고 어깨 열고 하나 둘 멈추고 오른발 전발 아니고 멈췄으니까 오른발만 나가야지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멈추고 오른발 멈춰 하나 멈추고 하나 멈추고 그대로 스톱 다시 하나 스톱 하나 스톱 라켓 흔들지 말고 라켓 그대로 든 상태에서 옆으로 뻗어 옆으로 그렇지 스톱 하나 둘 스톱 미리 가면 안 돼 하나 둘 멈춰 하나 둘 어깨 열고 어디 갈라 했어요? 이쪽으로 갈라 했어요? 자 준비 시작 항상 기다려요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둘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어깨 힘 풀고 손목 빨리 감아요 다시 오른발 잡아놓고 빠르게 감고 하나 둘 셋 팔 많이 안 나가게 팔 많이 안 나가게 그렇지 팔 많이 안 나가게 팔 옆으로 그렇지 하나 반대 엄지 올리고 하나 엄지 올리고 둘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반대 스매싱 둘 멈추고 하나 아니지 이거는 스매싱 하나 둘 스매싱 해봐요 스윙 해봐요 스윙 해봐요 스윙 해봐요 스윙 하나 둘 봐봐요 치고 하나 점프 아니고 여기서는 스매싱 했죠 오른발을 사이드 멈춰 자 준비 발을 사이드 멈춰 그렇지 준비 치고 사이드 멈추고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어깨만 틀어 어깨만 하나 스톱 코 오면 어깨 틀고 하나 스톱 하나 스톱 빨리 멈춰야돼 하나 스톱 그걸 빠르게 하나 둘 이게 이런 박자로 와야되는데 하나 스톱하면 늦어 밀리게 돼 빨리 멈춰야 하나 스톱 그렇지 중심 앞으로 하나 스톱 오른발 그렇지 하나 스톱 어깨 열고 하나 스톱 하나 스톱 그런 느낌으로 와야되는데 직사 놀아버리면 반대 누가 뛰어줄거에요 그렇죠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소 하나 둘 어깨 열고 어깨 열고 때리고 멈춰 때리고 멈춰 때리고 멈춰 때리고 멈춰 다시 스매싱 때려나가도 돼요 하나 멈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렇지 잘했어 뒷사가 아무거나 갈거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엄지 왜 안맞아요 이게 이름 누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세워서 준비 다시 엄지 내리고 스매싱 때리고 엄지 올리고 하나 둘 자 스매싱 치고 멈추고 하나 오른발 더 가야지 오른발 더 가야지 이건 무슨 스텝이야 오른발 사이드 하나 둘 오른발 기다리고 오른발 기다리고 어깨 열어서 때리고 멈춰 때리고 멈춰 자세 잡고 때리고 멈춰 하나 둘 하하하하 나계 딱걸려 이거 왜 백을 꺽 tes 하하하 그렇지 이 상태에서 백 쳤죠 어떻게 해야돼 포인트오면 엄지만 내려 그리고 얘가 뒤집어 휜플로 얘가 공간이 떠도 돼 이 상태에서 지는거 그리고 스매싱도 이런 식으로 저도 의문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 준비. 왼손 쭉 뻗고. 그 상태에서 스매싱 첫쪽. 스매싱 백쪽으로 온다. 이제 드라이브 오면 엄지만 올려. 그러면 다시 드라이브 치고 포핸드로 오면 엄지만 내리고. 이거 검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여. 그냥 엄지 올린 상태에서 다시 첫쪽. 그냥 엄지만 내려봐요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힘 풀어. 힘 풀어. 여기 세자 공간 냅둬. 여기 포핸드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얘를 너무 하나로만 잡으니까 이 포핸드가 이런 식으로 가자. 힘 풀어야 얘가 정면으로 가자. 여기서 이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지금. 기름 위에. 기름칠이 안되던지. 하나 둘 셋. 이 손목이 부드러워져. 그래야 엄지만 올리고. 여기 백핸드가 편합니다. 알겠죠? 하나만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? 자 준비. 시작. 하나 둘. 백. 엄지 내려. 하나. 엄지. 똑같이. 엄지만 올리고. 하나. 둘. 손목이 왜 이렇게 바운스가 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해야 됐네. 하나. 여기 지금. 그렇죠? 그러면 안 돼. 시작. 스매싱. 하나. 라켓만 들어서. 눌러. 세우고. 눌러. 세우고. 바로. 누르고. 라켓 들고. 누르고. 라켓 들고. 그렇지. 하나. 각도 더 단단하게 잡아놔요. 그렇지. 스윙값을 단단하게 잡아놔요. 그렇지.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. 단단하게. 그렇지. 그렇지. 단단하게 만들어놓고 감고. 단단하게 만들어놓고 감고. 발 스텝을 해요. 다시. 하나. 둘. 하나. 둘. 셋. 넷. 오. 자.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자 저희 셔틈 만들고 옆으로 넘어갈게요. 첫 번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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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